야 형들 야생매태리 추려 야생매태리 뭐야 설인아 뭐해 일루와 야 설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여깄어 엄마 설인아 아 엄마 나 오늘 꿈을 꿨거든 형들 나 오늘 꿈 꿨어 오늘 무슨 꿈 나 가을 타나봐 팀장이 두근거려 옷이 싸발쩍 어머 뭐 예쁘고 최고다 타코빵 님이 헉 헉 헉 헉 헉 맛있어? 우와 옷 삽 이쁘죠? 이제 오늘 꿈 꿨지 바로 하겠습니다 개봉팍두 오늘은요 아 문이 양쪽에 안 보였구나 오케이 오늘은요 나 김음빵 우주 최초 한국 최초 미국 최초 러시아 최초 전세계 최초 어머 뜨거워 핫 뜨거 핫 뜨거 발열팩 요거를 250개를 사왔지 뭡니까 오늘 이걸 해가지고 제가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목욕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이 50%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바로 고무대야 있어 요거 요거를 그냥 빡 빼가지고 구멍 하나만 바로 아 어디보자 이게 뭐냐 방향이 이게 아닌데 힘으로 뚫었고요 이 구멍에다가 요것만 껴주면 몰극탄이 되는 거야 이거 캠핑하시는 분들 진짜 따라하세요 캠핑하시는 분들 왜냐면 캠핑하러 가면은 오지에 가다보면은 막 씻을 데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가능해 자 일단은 형들 이거 했고 자 형들 잘 봐 여기 구멍 여기에다가 방금 이 테이프 요거를 딱 껴줘요 힘이 부족할때는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아우 씨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얘 하나 껴줘 그러면 끝이야 응 나이스 이따가 이제 여기다가 온수를 해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돌려 물 나와 물 다 썼어? 아 그럼 잠가 이제 해자 우와 한 번 봐봐 요거 하나가 10분이 간대요 목욕이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 대야를 여기 위에다가 올릴게요 여기 위에 올리고 내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앉아서 찬물 먼저 쫙 나오게 한 번 해볼게요 한 칸 더 위에 하라구요? 한 칸 더 위에 하면 너무 짧지 않아요? 그러면은 내가 아니 이거 이거 그게 짧아 형들 말이 안 나오냐 왜? 그게 짧아 어 그게 짧아서 안 되는데? 어 물 틀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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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대로 내고 있어 어 물 바로 나오죠? 위에 물 받아지는지 한 번 볼게요 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어 근데 위에 물 잘 받아지고 있네요 좋아 좋아 내가 보여드릴게 으악 쏭 쏭 쏭 쏭 쏭 쏭 아 여기 앞에 뭐 받칠게 없긴 한데 여기다 해 여기다 해 야 너 좀 간지 좀 난다? 뭔 소리야 이거 차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손 하나 딱 하고 있다가 한 손 빼면서 여기다 해 오늘 싸와봐 어 좋아 어 너 뭐하니? 아 왜? 봐라 야 너 똑똑한 척하지 마라 재수 없어 아 아 형들 개 짜증나 형들 봐봐 얘 빼졌거든요 얘 뭐하는 줄 알아? 주머니에 손 놓고 다리 이렇게 하고 너 뭐하나? 너 뭐하니? 우와 개 짜증나 존나 똑똑하네 형들 물 어느 정도 차는지 봐주세요 자 좋아 나 목욕할 거다 말리지 말아라 아 샴푸 뒤에 갈 거인 거야? 어 그렇지 그거 애견 샴푸라고 딱 쓰는데? 뭔 소리야 사람 샴푸에요 근데 물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형들 시가가 지금 살짝 물에다가 대봤는데 어 발 옆에 엄청 빡세네 한 번 가놓으면 나 화사 입는 거 아니냐? 모르겠다 어 근데 발 옆에 엄청 센데요? 물이 지금 얼마나 찼냐면은 음 요정도 찼습니다 요정도 요정도 이거를 한 번에 여기다 부을게요 이거 화사 입을 수 있으니까 따라 하셔도 되는데 성인 분들만 따라 하세요 애기들은 절대 따라 하지 마요 애기들 이거 따라 하면은 부모님한테 어 궁뎅이 후들어 맞습니다 왜 개선 없나? 어 계란 형들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자 여러분들 이거 눌게요 화사 조심해요 여러분들 합니다 부하 어 아니 왜 아무 일도 없지? 형 이거 원래 막 물 들어가면 막 보글보글 끓어야 되거든요? 32만 원 32만 원 어 에에에에에 터지는 거 아니야 우와와와 야야야야 시야 랩도 랩도 랩 랩 4뿌나 야 물이 왜 왜 랩도 다 목록해야지 아니 야 야 야 아 호스코스에서 어떻게 아 대박 아 대박 아니 물이 왜 흘러 나 틀노 시가 계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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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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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 6개 아 잠깐만요 집착해 어 좋아 해볼 만해 해볼 만해 해볼 만해 해볼 만해 형들 이걸로 목욕하잖아? 허살 입어 오늘의 컨텐츠 계란 익히기 끝 형 아니야 아니야 계란 익히기 아니야 계란만 익히자 너는 익으면 안 돼 확인 형들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? 찬물 들어가는 중? 연기가 더 생기는데 물을 넣으니까? 기분 탓인가? 와 와 개뜨거워 와 오늘 와 여기 진짜 이 수증기 있지? 여기 빨개 먹고 있어도 돼 와우 와 진짜 개뜨거워 와 진짜 나 안 보이지? 와 이거 수증기 개뜨거워요 진짜 여기 내려가 보자 자 여러분들 봐봐 물 틀어볼게 빡봐도 개뜨거워 보이는데? 뚜뚜뚜라 라면 여러분들 라면 바로 끓어 진짜 라면 물 세게 틀어볼게 물 세게 물 세게 와우 야 진짜 만져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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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입었어 아 잠깐만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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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뜨거워 진짜 어떻게 씻으냐고? 형님 이거 어떻게 씻어야 되죠? 아 성공했는데 씻지를 못하겠네 야 좀 뜨거운 물에다가 씻어 아 아 하니깐 존나 똑똑하네? 이거 형들 근데 10분 지나지 않았어요? 어 이거 화력 개 좋은데? 형님 계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계란 어떻게 꺼내지? 여러분 여러분이면 여기서 계란찾기 가능합니까? 거품을 옆으로 치워볼게요 거품을 옆으로 와 요런거 250개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뜨겁다는 거야 어디갔지? 형들 얘네 부하했어요 이제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형들 이제 식는다 이제 이제 별로 안 뜨거워요 형들 계란 여기있다 계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바로 보여드립니다 한 방에 갑니다 원샷 원킬 갑니다 고 성공을 해서 형들 근데 이거 완인지 반인지 알려드릴게요 반 까가지고 우와 야 완이야 완 완 와 야 개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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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? 아직 목욕 못했어요 요거를 빨리빨리 빼버려도 될 거 같아 와 여기 들어가서 몸이 지지잖아? 감기 바로 걸려 와 따뜻해 와 딱 좋아 와 진짜 개 좋아 와 좋아 와 몸이 녹아 와우 와 근데 진짜 몸이 녹아요 자 딱 덮고 원래 씻기 전에는 열을 내야지만 보이죠? 형들 바로 갑니다 자 최 고 다 음 다 감 사 함 이 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예 바로 씻을게요 drought 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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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불 개 뜨거워 근데 시간이 불 조절 안 되냐?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캠핑 가서 따라 하세요 애들은 안 돼 어 나 같은 사람은요 추위에 강해가지고 어우 뱉인간 거네 하하하하하하 즐기해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뜨거워